자 그 다음에 이 교류에 연관해서 우리가 집에 쓰는 주파수는 몇이냐면 60Hz야 그러니까 60Hz의 정의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집에 쓰는 교류가 60Hz라는 주파수인데 그 60Hz 주파수가 과연 도대체 뭐냐 이거지 자 지금 얘가 교류란 말이야 자 이 교류에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번 바뀌었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한 번 바뀐 상태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교류 한 주기를 갖다가 우리가 1주기라고 그래 1주기가 1Hz야 이 헤르츠라는 사람이 이 교류를 갖다가 이 주기를 갖다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를 따라서 우리가 헤르츠라고 보통 표시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집에서는 60Hz는요 이 1Hz가 1초 동안에 60번을 반복하는 거야 1초 동안에 얘가 60번 반복하는 상당히 빠른 시간 동안에 바뀌고 바뀌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류 60Hz의 정의가 뭐냐 바로 교류 AC 60Hz의 정의는 1초 동안에 교류의 주기가 저 주기가 60번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교류 60Hz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정의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집에 쓰는 교류의 정의가 뭐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수시로 바뀌는 그런 전류를 갖다가 교류라고 부르고 그렇다면 집에 쓰는 교류 60Hz의 정의가 뭐냐 1초 동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게 60번을 반복하는 것 그게 바로 60Hz의 정의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전의와 전의차 그다음에 그 전의와 전의차에 관련된 게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다 그다음에 교류의 표현법, 교류의 용어 다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린 거죠 이런 정도의 어떤 전류, 그다음에 전의에 대한 기본 개념만 확실하게 자꾸 넘어가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회로 공부한다든가 우리가 1차 필기 때 여러 과목 공부하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60Hz라든가 아니면 교류, 직류, 전의전의차 이런 용어는 우리 과목에서 많이 나온 그런 용어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주제가 유기기전력과 역기전력 이 용어도 상당히 혼동스럽죠 유기전력과 역기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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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